안녕하세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충남아산갑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먼저 이 법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산업은 경제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해서 우리 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아주 중요한 핵심산업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다른 주요 선진국이나 제조업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또 전문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해서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새롭게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한 골자입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차별적인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창업수출과 인력양성 지원 등이 이루어져서 서비스산업 행상성 향상과 고부가가치를 위한 인프라가 크게 조성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성장, 용복합, 서비스 분야의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직종, 새로운 직업을 창출해서 실업해서는 물론 잠재성장률을 크게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성장률 도나 실업난 가중, 기업 구조정 본격화 등 우리 경제가 차한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의료영리화를 법안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산업에 보건의료산업이 포함되니까 결국 의료영리화를 위한 그런 수순이 아니냐 하면서 반대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이 제정되더라도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 개별적인 개정 없이는 서비스법에 의료영리화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의료영리화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 전체를 제외하게 될 경우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재정과 세제 지원,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해서 이 법처럼 제대로 된 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 건강에 대한 관심 거저로 간병이나 미용, 건강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의 성장참여력은 어느 분자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건의료산업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종교하는 국민 여러분, 서비스발전기본부는 빠른 신뢰에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